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참고인 조사를 시작으로 진상 파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참사 전날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행적을 둘러싼 논란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미호강 임시재방이 허술하게 설치됐다고 지적한 오송읍 궁평 1, 2 정모 전 이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의혹을 제기한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북도청, 청주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경찰, 소방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검찰. 본격 수사에 앞서 기초자료 수집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추후 국무조정실에서 수사 의뢰한 공무원 등 36명을 부를 예정으로 참사 전 관리 부실부터 침수 당시 상황과 사후 대응까지 단계별로 촘촘하게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행복청은 임시재방관리감독 부실로 수사 대상에 올랐고 충북도와 청주시는 범람위기 통보를 받고도 교통통제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게 국무조정실의 감찰 결과입니다. 경찰의 경우 신고를 받고도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종결 처리했고 소방은 신고 접수 후 유관기관에 전파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시민단체가 고발한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행복청장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도 함께 수사선상에 올렸습니다. 중대재해법상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등의 설치, 관리상 결함과 기관장들의 책임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특히 충북도 의회에서 제기한 김영환 지사의 최고재난대응 단계에서의 서울 방문 논란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